1%라도 확률 높은 게 어느 쪽이냐. 그걸 또 찾아내야지. 왼쪽으로 설정했습니다. 2상대 뒤로 돌리는 선택을 했습니다. 3점을 다시 만들어내고요. 점수 6대 3.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조금 더 높은 확률을 찾는 게 또 선수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겠죠. 그렇죠. 때로는 근데 4개야. 맞습니다. 끝까지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당구입니다. 잘 맞을 땐 정말 편안하게 치는 게 2상대 선수죠. 응원문구가 점점 재밌어집니다. 네, 2상대 선수 연속 득점. 아까 또 응원문구 하나를 보니까 또 2상대 선수가 견종 중에 시바라고 있잖아요. 좀 닮았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이렇게 재미있는 응원문구 들고 오시면 현장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는 파랑궁 오른쪽. 정교하게 당점 조절로 지금 갈 수 있는 길 같은데요. 제게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잘 찾아냈습니다. 노란고 이어집니다. 오늘이 정말 편안한 2상대 선수의 당구를 볼 수 있는 낙죠. 투어에서도 2상대 선수가 이런 경기력을 펼칠 때가 가장 좋거든요. 거의 10번 치면 9번은 정확하게 스윗 스팟에 딱딱 맞추는 그런 감을 주는 선수거든요. 포커션으로 지금 설계했습니다. 비껴치기. 지금도 편안하게 불러옵니다. 이 길을 찾아갑니다. 높점. 점수 9 대 3. 두께하고 이 회전량 정확하게 지금.